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학습 아삭영어입니다. 22년 고등학교 2학년 9월 모의고사를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 영상은 이미 학습이 된 친구들을 위해서 최종 마무리용으로 또는 복습용으로 여러 번 돌려보실 수 있도록 빠르게 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여러 번 연습을 하신 뒤에 최종 마무리용으로 활용을 하시면 내신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18번 빠르게 넘어갈게요. 친애하는 고객 서비스 팀에게 저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뭐뭐와 관련하여 저의 잡지 구독과 관련하여 현재 저는 가지고 있어요. 1년 이상을 진행해야 할 또는 계속 해야 할 1년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저의 구독, 이카너미 투머로우라는 이 잡지에 대한 저의 구독을 계속 해나갈 1년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구독 기간이 1년이 더 남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드라이트 컨티뉴, 그리고 계속 해나가고 싶습니다. 마이 서브스크립션, 저의 구독을, 에즈, 왜냐하면 저는 즐겨왔기 때문에 잡지를 여러 해 동안 불행하게도 또는 안타깝게도 뭐뭐때문에 저의 나쁜 시력 때문에 저는 have trouble ing, 몸 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즉, reading, 읽는 데 어려움을 겪어요. 귀사의 잡지를 저희 의사선생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절 전체라고 제가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찾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커다랗게 프린트된 잡지와 책들을 I would like to know. 저는 알고 싶습니다. 뭐뭐 인지 아닌지 있는지 커다랗게 프린트된 버전, 즉 프린트된 판 귀사의 잡지에 커다랗게 커다란 글씨로 된 글자판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만일 이것이 어떤 것이라면 귀사가 제공하는 어떤 것이라면 즉, 커다란 글자판을 제공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귀한 시간 또 당신의 시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Look forward to 동명사 매우 중요하죠. 저는 학수 고대합니다. 즉, 몹시 고대합니다. 소식을 듣기를 당신으로부터 곧 마틴 그레이가 글을 썼죠. 19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뭐뭐 하는 것 외에는 뭐뭐 하는 것 외에 제출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have no choice but to 동사원형을 좀 알아보세요. 그래서 몸 하지 않을 수 없었다. no choice but to 동사원형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죠. 나의 개인적인 회상 벨빌이라는 지역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회상을 제출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틀이 흘렀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뭐 하기 전에 이 선생님이 F라는 프리글이라는 선생님이 되돌려주시기 전에 채점을 매긴 과제를 선생님은 되돌려주셨죠. 모든 사람들의 것은 내 것을 제외하고 모든 학생들의 과제를 되돌려주었죠. 이거는 소유대명사니까 모든 사람들의 것 마인은 역시 나의 것인데 마이페이퍼 대신에 마인을 쓴 거예요. 저는 초조하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지시사항 보고해야 되는 지시사항 이 선생님에게 즉시 방과 후에 훈육을 위해서 또는 벌을 위해서 언제 내가 보았을 때 선생님이 들어올리는 것 나의 종이를 나의 과제를 그의 책상으로부터 그리고 톡톡 쳤죠. 모든 학급의 학생들의 관심을 주의를 위해서 이거죠. 일단은 선생님이 나의 과제물을 들어 올리셨어요. 책상에서 그리고 톡톡 쳤단 말이야. 학생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필 내 과제물을 책상에서 집어들어서 톡톡 치니까 이거 선생님한테 큰일 났네 내 글이 아주 엉망진창이어서 선생님이 훈육을 위해서 방과 후에 즉시 선생님에게 뭔가를 보고하기 위한 보고하라는 오라는 어떤 지시사항을 초조하게 나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 심경이 벌써 드러나죠.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저는 읽어주고 싶어서요. 여러분에게 에세이를 이것은 제목입니다. 다음과 같은 제목이죠. 여기서 아트는 기술입니다. 기술 스파게티를 먹는 기술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읽기 시작하셨죠. 내 글을 그는 선생님은 읽어주고 있는 중이었어요. 제 글을 큰 소리로 전체 학급에게 게다가 더욱이 전체 학급은 경청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주 주의깊게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웃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체 학급이 웃고 있는 중이었어요. Not A But B A가 아니라 But B니까 B에다 중점을 두시는 겁니다. 경멸이나 조롱이 아니라 뭐 탁 트인 열린 마음의 즐거움이니까 즉 허심탄회한 즐거움으로 저는 최선을 다했죠. 피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을 기쁨을 기쁨을 보여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너무 기쁜 거야. 그래도 이 기쁨을 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What I was feeling 제가 느끼고 있었던 것은 였습니다. 순수한 환이었습니다. 미칠 듯한 기쁨을 엑스터시스라고 하죠. 이 놀라운 시연에서 동격이니까 대절 전체와 동일합니다. 나의 글이 가지고 있었구나. 힘을 어떤 힘 만드는 힘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시연에 아주 순수한 환이었다. 내가 느끼고 있었던 것은 20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또는 보통 가집니다. 휴식을 그죠. 네. 탱크 타임하우스 휴식을 취합니다. 오직 멈할 때 우리가 정말로 멈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멈해야만 할 때 스위치 오픈은 스위치를 꺼야만 할 때 그리고 이런 스위치를 꺼야만 하는 순간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자주 종종 어떤 상태냐면 오버타이어드 지나치게 피곤한 상태고 sick 아픈 상태고 그 다음에 어떤 필요 속에 있는 겁니다. 회복의 필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제 요거는 be in need of를 하나의 동사로 보셔도 돼요. 필요로 한다. 리큐퍼레이션은 휴식 회복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마지막 정리 한번 할게요. 우리는 주로 우리는 자주 종종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오직 멈할 때 우리가 정말로 스위치를 꺼야만 할 때 그리고 이러한 스위치를 꺼야 되는 순간이 발생하게 될 때 우리는 자주 종종 지나치게 필요한 거고 아픈 것이고 또는 회복의 필요 속에 있는 것입니다. 미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해져요. 뭐뭐에 의해서 부정적인 연상들에 의해서 뭐뭐와 함께하는 부정적인 연상인데 B as A니까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는데요. 원래 이제 어차피 둘 다 A뿐만 아니라 B도 둘 다니까 B부터 해석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현실도피 죄책감 후회 뿐만 아니라 압도하다 스트레스 패티그 피로감 과 같은 이런 단어들이 가진 부정적인 연상에 의해 미타임이 복잡해져요. 모든 이러한 부정적인 커노테이션 이런 함축어들은 즉 함축들은 의미합니다. 대절 전체를 우리가 tend to 동사원형 멈할 필요가 있다. still clear of는 회피하다 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미타임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음 글쎄 음 저는 be about to 동사원형 저는 이제 막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식을 중요성 미타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의 인식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펄쉐이드 be about to 펄쉐이드 설득하고자 합니다.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대절 전체를 여러분들이 봐야만 합니다. 이거죠. 주요 명제권 주장 명령 요구 제한 권유를 나타내는 동사 뒤에 됐 다음에 주어 A as B로 보세요. 이것을 B로 받아들이세요. Take 이것을 이것이 뭐냐면 미타임이겠죠. 이 미타임을 허락으로 받아주십시오. To set aside 는 할당해야 될 허락 약간의 시간을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을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할당을 해야 하는 어떤 허락으로 이 미타임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필요 뭐뭐에 대한 시간에 대한 필요 인위치는 없다고 보세요. 여기에다 조금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해야 할 우리가 선택한 것을 해야 할 그 시간에 대한 우리의 필요는 즉 이만큼이 뭐냐 우리가 선택한 것을 해야 되는 시간은 미타임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시간에 대한 우리의 필요는 점점 긴박해집니다. 오버커넥티드 그러니까 과도하게 연결되어 있고 오버헴드 그러니까 압도당하고 오버스티뮬레이티드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극적인 세상에서 점점 긴박해지고 있다. 이 말이니까 미타임에 대한 우리의 필요가 점점 긴박해진다는 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나를 위한 시간은 부정적인 연상에 의해 복잡해지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걸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복잡하니까 그런데 오늘날 오늘날과 같이 지나치게 연결되고 이렇게 압도되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이 세상에서는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시간에 대한 필요가 이것이 우리의 건강과 복지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21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혹시 서수령이 나오는 학교는 첫 번째 문장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제가 첫 번째 문장이 도치가 된 거거든요. 이거 도치가 된 문장을 조금 쉽게 외우는 요령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만큼을 먼저 정리를 하세요. 이만큼을 B라고 보세요. B 그 다음에 Is 다음에 Attempting to soften it 더 나쁘다 더 나쁘다 더 나쁘다 B보다 이렇게 된 문장이에요. A는 Attempting to Get out of the way Get out of the way 먼저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 이 말이죠. 먼저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 시도하는 것 나쁜 소식을 먼저 끄집어내려고 시도하는 것이 B예요. 됐죠? 그래서 A는 B보다 더 나쁘다 이 문장인데 Worse than B를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Worse than Attempting to 이렇게 B 있죠? 이만큼이 이렇게 먼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에서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B 동사가 앞으로 가게 돼서 Is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Worse than B Worse than B가 나왔죠? 그 다음에 Is Is가 앞으로 왔죠? 그 다음에 A A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정리되죠? 그 다음에 이 A랑 O와 다음에 이만큼이 또 A죠? 이게 병렬 구조입니다. A1번 A2번 됐죠? 자 그러면 아마도 더 나쁘다 더 나빠요. Attempting to get the bad news out of the way 이런 핸덩어리니까 나쁜 소식을 to get out of the way 먼저 끄집어내려고 시도하는 것 보다 더 나쁜 것은 뭐예요? 시도하는 것 부드럽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 그것을 그 나쁜 소식을 부드럽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 혹은 단순히 not to address address가 처리하다 다루다거든요. 그 나쁜 소식을 not at all 전혀 다루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제 나쁜 소식을 부드럽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 또는 단순히 그 나쁜 소식을 전혀 다루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 나쁜 소식을 먼저 끄집어내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쁜 소식부터 빨리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고 나쁜 소식을 또는 아예 나쁜 소식을 아예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나쁜 소식을 먼저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거죠. 이러한 멈 이펙트는 침묵교과인데 이 단어를 몰라도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예요. 주조된 용어 만들어진 용어 심리학자들인 이 사람과 이 사람에 의해서 언제? 1970년대 됐죠? 이 효과는 이 침묵교과는 일어납니다. 침묵교과는 용어인데 만들어진 용어 이 사람들에 의해서 1970년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인 침묵교과는 일어납니다.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되는 것을 타겟이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타겟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나쁜 소식 안전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어요. 기회를 어떤 기회? 변화를 변화를 이끌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변화를 이끌 그 기회는 자주종종 요구합니다. 요것도요. 원래 require 아이고 require io dio 이렇게 사형식으로 된 문장입니다. ask도 그렇죠. 근데 io와 dio를 바꿔주면 to for of of 붙이잖아요. make by get cook to 가 for ask 나 require 나오면 of 나머지는 to 를 붙이는데 이렇게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고칠 수 있어요. 여기는 require 나왔으니까 of 목적이 돼서 삼형식으로 된 문장인데 이 of 목적격을 courage 뒤에 얘네들이 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of us 가 뒤에 있는데 요녀석을 앞으로 먼저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이끌 그 기회는 자주용종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해요. 어떤 용기? 전달하기 위한 용기. 그래서 형용사적용법으로 보시는 게 더 좋겠죠. 전달하기 위한 용기. 나쁜 소식을 우리의 상사들에게. 다시 한 번요.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어요. 기회를 변화를 만들 이끌 기회를. 하지만 그 변화를 이끌 기회는 자주용종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해요. 전달할 나쁜 소식을 우리의 상사에게. 우리는 되고 싶어 하지 않죠. 무고한 전령사 메신저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소식을 전하는 사람 넘어지는 쓰러지는 뭐 앞에서 총이 발사되는 선이니까 최전방 즉 사선에서 쓰러지는 전령 무고한 전령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When our survival instincts 본능이죠. 우리의 생존 본능이 킥인 발동을 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될 때 그것들은 생존 본능은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용기를 언제까지 그 상황의 진실이 희석될 때까지 상황이 위야무야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될 때까지 우리의 용기를 무효화 시킨다는 거죠. 아까 말했죠. 뭐죠? 무고한 소식 나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사선 앞에서 쓰러지는 무고한 전령이 될 수 있어요.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 발동을 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생존 본능은 우리의 용기를 어떻게 해요? 무효화 시키는 거죠. 용기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상황의 진실이 희석될 때까지 흐지부지해질 때까지 그래서 이런 침묵효과와 그 결과로 이어지는 필터링은 Can have 가질 수 있습니다. 파괴적인 효과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파른 위계질서 안에서 라고 로버트 이 사람이 말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조직 심리학자예요.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것 나쁜 소식으로 시작을 하는 것은 됩니다. 더 점점점 행복해져요. 점점점 좋아진다는 거죠. 웜함에 따라서 그 나쁜 소식이 올라감에 따라 그 계급 등급 이 말인데 위로 올라감에 따라 왜냐하면 왜냐하면 각 상사가 있죠. 각 상사 말단 직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또 이렇게 상사가 있고 또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각 단계 과장님 부장님 이런 식으로 각 상사가 들어요. 그 소식을 그나 그녀의 부하 직원으로부터 듣게 된 후에 그나 그녀는 즉 각각의 상사는 만들겠죠. 그것을 그 소식을 뉴스를 사운드 뭐뭐하게 들리도록 조금 덜 나쁘게 들리도록 뭐하기 전에 넘기기 전에 그것을 위에 이건 연속 체인을 말하잖아요. 체인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 그러니까 그것을 그 소식을 건네다 다음 단계로 윗단계 다음 윗단계로 건네 전달하기 전에 그 소식을 조금 덜 나쁘게 들리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나쁜 소식으로 뭔가를 시작하는 것은 됩니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계급 위로 올라감에 따라서 좋아진다라는 거죠. 왜냐 즉 뭐뭐 때문에 각 상사가 들어요. 그 소식을 그나 그녀의 부하직원으로부터 들은 이후에 이 각 상사는 만들거든요. 그 소식이 들리도록 조금 덜 나쁘게 뭐하기 전에 그 소식을 건네기 주기 전에 윗단계로 됐죠? 그래서 무고한 전령이다. 사선 앞에서 쓰러지는 이 무고한 전령은 사람을 가리켜요. 어떤 사람이냐 얻는 사람 비난을 보고하는 것 기쁘지 않은 소식인가 나쁜 소식을 전달하는 비난을 얻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22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을 생각합니다. 대절 전체를. 만일 우리의 자녀가 단지 행동을 잘한다면 우리가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님으로서.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말만 잘 들어봐. 그럼 내가 얼마나 차분하게 잘 있을 수 있겠어. 이걸 연상하시면 돼요. 진실은 다음과 같아요. 관리하는 것 우리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관리하는 것은 입니다. 겉 허용해 주는 것 우리로 하여금 평화롭게 느끼도록 부모로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동을 잘해서 평안하게 느낀다라고 부모님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진실은 우리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관리하는 것이 부모로서 평화롭게 느끼도록 허용해 준다라는 거죠. 감정 조절 행동 조절을 하는 것이 평화를 느끼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를 그리고 그 자녀들이 직면하게 되는 장애물까지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통제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신의 행동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뭐에 관한 것. 무엇을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Not A But B니까 뭐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지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 양육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관한 것이라고요. 사실 대부분의 것 우리가 부르는 것 양육이라고 부르는 부르는 것은 다시요. 우리가 양육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것은 Not A But B인데 여기서 Take Place가 생략된 거겠죠. 그래서 Not A But B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의 내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사실 우리가 양육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것은 일어나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나요? 부모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의 내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폭풍우가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이건데 폭풍우가 감정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감정이 끓어오르는 걸 생각해보세요. 폭풍우가 일어나려고 할 때 부모의 반응은 Either A O와 B 둘 중 하나예요. 그것을 그 폭풍우를 감 차분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촉발시킬 건가 풀 스케일이니까 아주 큰 크기의 최대치의 크기의 쓰나미를 촉발시킬 건가는 됐나요? 어떤 폭풍우가 불호인 감정의 폭풍우 같은 것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부모의 반응은 일겁니다. 그 감정의 폭풍우를 어떻게 해요? 차분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제일 큰 쓰나미로 촉발시킬 건가 반응이 부모의 반응은 차분하게 유지하는 것은 뭐 말 만큼 충분히 반응할 만큼 건설적으로 그러한 모든 그러한 아이 같은 행동에 건설적으로 충분히 반응할 만큼 반응할 만큼 충분히 건설적으로 건설적으로 반응할 만큼 충분히 차분함을 유지한다는 것 이 모든 아이 같은 행동이 뭐냐 폭풍우 같은 감정이에요. 그 행동 이면에 있는 이런 폭풍우 같은 막 주체할 수 없는 감정 이런 모든 이런 아이 같은 이 행동에 건설적으로 반응할 만큼 충분히 차분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요구합니다. 대절 전체를 우리가 성장해야만 한다는 것 역시 결국 차분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도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걸 요구한다는 것 만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러한 시기를 어떤 시기인가 부연 설명하죠. 우리의 버튼이 눌러져야 돼요. 성찰하기 위해서 단지 반응하기 위함이 아니라 됐죠? 이렇게 될 때 된다면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잃어버릴지 우리의 평정심을 그리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다시 트랙 위로 그러니까 제자리를 찾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됐죠? 다시 한 번요. 만일 우리가 사용한다면 그러한 시기 우리의 버튼이 눌러져요. 성찰하기 위해서 단지 반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버튼이 눌러지는 그 시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지 우리의 평정심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제자리에 제자리에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성장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 존재하는 가장 어려운 일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표현한 거죠. 하지만 그것이 것입니다. 어떤 것 가능하게 해주는 건 여러분이 되도록 더 평화로운 부모가 되도록 한 번에 하루 그러니까 매일매일 됐죠? 그러면 결론은 이겁니다. 부모로서 감정과 행동을 관리하는 것이 평안함을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이라는 것은 자녀의 행동에 대한 어떤 부모의 내적 반응이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모의 내적 성장을 통해서 평정심 유지가 즉 자녀의 양육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23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아왔습니다. 대절 전체를 학습이 입니다.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멈할 때 행해질 때 일정한 또는 규칙적인 간격에서 즉 뭐뭐라기보다는 크램 A 인투 B 하면 A를 B 안에다가 밀어넣다 이런 뜻인데요. 원래 또 크래밍이 벼락치기 공부를 크래밍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의 배워야 될 학과목을 학습 내용을 하루 안에 밀어넣기보다는 즉 벼락치기 하기보다는 우리는 더 나아요. 뭐뭐 할 때 분산시킬 때 그 학습을 분산시킬 때 됐죠? 우리는 이미 벌써 보아왔습니다. 대절 전체를 학습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뭐뭐 하게 될 때 행해질 때 일정한 규칙적인 간격에서 행해질 때 즉 뭐뭐라기보다 밀어넣기보다 전체의 학습할 분량을 하루 만에 밀어넣기보다 우리가 더 낫다라는 거죠. 효율적이다. 더 좋다. 언제 분산시킬 때 그 학습을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죠. 즉 매일 밤 우리의 뇌는 통합정리를 해요. 것을 그 뇌가 학습한 것을 그 하루 동안 이것이 뭐뭐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경과학 발견들 중에 하나래요. 지난 30년간 즉 잠은 뭐뭐가 아니에요. 단지 기간이 아닙니다. 어떤 기간 비활동하는 기간이 아니고 일본의 기간도 아니고 또는 쓰레기의 수집의 기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쓰레기 여기서는 웨이스트도 쓰레기라는 뜻이냐면 여기서는 낭비되는 또는 쓸모없는 프로덕트 어떤 생산물 쓸모없는 생산물의 쓰레기 수집 기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낭비되는 생산물이 무엇인가 뇌가 축적하는 즉 뇌가 축적하는 낭비되는 즉 쓸모없는 생산물들을 쓰레기 수집하는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잠은 아닙니다. 단지 기간이 아니에요. 어떤 기간 비활동의 기간도 아니고 또 뇌가 축적하는 그 쓸모없는 생산물을 쓰레기 수집하는 어떤 기간도 아니라는 거죠. 머만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됐죠?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즉 우리가 잠을 자게 될 때 우리가 수면에 취할 때 우리가 수면을 하고 있는 동안 잠자고 있는 동안 우리의 뇌는 남아있습니다. 활동하게 남아있어요. 즉 활동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즉 뇌는 우리의 뇌는 운영합니다. 특정한 알고리즘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알고리즘은 뭐하는 거냐? 다시 재생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벤트 사건들을 그 뇌가 기록했던 그 전날에 그리고 점진적으로 전달합니다. 그것들을 그것들이 뭐예요? 그것들 이거겠죠.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을 어디어디 안으로 더 효율적인 구획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메모리에 됐죠? 완전히 정반대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뇌는 활동적으로 남아있어요. 즉 뇌는 운영합니다. 특정한 알고리즘을 다시 재생하는 알고리즘 중요한 사건들을 그 뇌가 기록한 그 전날에 그리고 점진적으로 뭐예요? 1번 2번 그렇죠? 이 알고리즘은 또 전달합니다. 그것들을 그 중요한 사건들을 어디로 더 효율적인 구획으로 우리의 메모리에 효율적인 구획으로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뭐죠? 매일 밤 우리의 뇌는 잠을 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날 학습한 것을 통합정리를 합니다. 그것은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해서 특별한 알고리즘을 가동한다라는 내용이죠. 24번을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초기 시대부터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는 인식되어 좋았습니다. 가지는 것으로 두 개의 동일한 측면을 됐나요? 또는 영역을 즉 병원치료 그리고 공공건강관리 이거죠. 근데 이제 조금 읽어보시면 이거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예방 또는 위생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의료의 신이죠. 의료의 신인 아스클레오피오스는 의료신인 아스클레오피오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딸을 하이지아와 H라는 애하고 파나시아 P라는 두 딸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이지아는 전자죠. 이 전자는 였습니다. 여신 예방 건강 웰리스는 건강함이에요. 건강함이니까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죠. 예방적 건강과 건강함의 여신이었고요. 즉 하이진 위생의 여신이었다는 거죠. 요거랑 똑같죠. 위생의 여신이니까 요거 위생 하이지아는 위생 후자는 파나시아는 파나시아는 워즈가 생략된 겁니다. 여신 치료의 여신이었어요. 치료의 여신은 파나시아 파나시아는 병원 치료 이렇게 연동이 되겠죠. 그런데 현대시대에 사회적 우세 병원 의료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우세함은 병원의 치료 치료를 우세하게 생각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의료 전문성에 사회적 우세는 유발했습니다. 치료가 아픈 환자들의 치료가 가리우도록 무색하게 하도록 그러한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가리우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치료가 현대에는 치료가 예방보다 우세하다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그런데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는 제공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덜 영웅적인 인물들에 의해서 어떤 인물들인가 위생 공학자들 생물학자들 공공 건강관리 관료들에 의해 제공되는 예방 건강관리 서비스를 가리우게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의 품질은 즉 어떤 건강이냐 인간이 인간의 개체수가 질기다니까 인류가 질기는 건강의 품질은 즉 인간이 누리는 건강의 질은 이즈 어트리뷰터브 기인합니다. 덜 기인합니다. 이것보다 얘를 비중있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덜 기인합니다. 나왔으니까 해석을 할게요. 수술적 기민함 혁신적인 제약의 상품 제품 그 다음에 생물공학적 장치에 덜 기인합니다. 뭐뭐보다 이용 가능성보다 공공 위생의 이용 가능성 그 다음에 하수관리 그 다음에 서비스들인데 어떤 서비스들인가 통제하는 대기오염을 통제하고 식수를 통제하고 그 다음에 도시의 소음 음식 인간이 소비하는 음식을 관리해주는 통제하는 서비스보다 덜 기인하다 이거죠. 한마디로 인간이 누리는 건강관리의 품질은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 얘네들은 예방적 차원 즉 위생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위에서는 뭐 치료가 더 중요하다라고 봤잖아요. 위생보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인간의 건강의 품질은 위생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치료보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결국은 둘 다 중요하다. 얘는 치료가 중요하다 이랬고 여기는 예방이 중요하다 이랬는데 마지막은 치료와 예방은 동일하게 동일하게 중요하다 쌤쌤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권리 가장 높이 도달할 수 있는 표준 건강에 가장 높이 도달할 수 있는 표준에 대한 인간의 권리니까 인간이 가장 건강해질 수 있는 이 권리는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공공 헬스케어 서비스 공공 건강관리 서비스 즉 예방에 달려있습니다. 뭐뭐만큼이나 많이 뭐뭐만큼 많이 기술 장비 의사와 병원의 기술과 장비만큼 이거는 치료죠. 그러니까 치료만큼 예방도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인간의 건강의 권리에서 26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칼 구스타풀 로스비는 였습니다. 뭐뭐 중에 하나 한 집단에 저명한 스칸디나비아 연구원들 중 한 명이었대요. 이제 이 사람이 일을 했죠. 누구와 함께 노르웨이 기상학자인 빌렐 흠 이제 이게 조금 어렵네요. 비아크네스 어디에서 베르겐 대학에서 자라면서 어디에서 자랐냐면요. 스토클룸에서 자라면서 로스비는 받았네요. 전통교육을 받았대요. 그는 획득을 했습니다. 학위를 수리 수리 물리학 스토클룸 대학에서 1918년에 하지만 듣고 난 후에 강의를 누구에 의한 강의냐 비아크네스 비아크네스의 강의를 듣고 난 후에 분명히 지루함을 느꼈기 때문에 스토클룸에서 지루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비아크네스의 강의가 너무 감명 깊었나봐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스토클룸의 지루함을 느껴서 이제 로스비는 이동을 한 겁니다. 새롭게 설립된 지구물리학 연구소로 베르겐에 있는 그리고 1925년에 로스비는 받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어요. 스웨덴 미국 재단으로부터 그래서 가게 되었네요. 미국으로 근데 이 미국에서 그는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기상국으로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는 머머에 기초를 하여 또는 머머에 바탕을 둬서 그의 실용적인 경험 그 다음에 일기예보에 대한 그의 실제적인 실용적인 경험을 부분적으로 바탕을 두고 기초해서 로스비는 되었습니다. 지지자가 되었어요. 폴라 프론트 띄오리라고 하는 이것의 지지자가 되었대요. 폴라 프론트 띄오리가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이론은 설명합니다. 사이클론의 순환을 사이클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좀 알다시피 인도양이나 그 남태평양이나 호주 같은 데 있죠. 여기에 열대성 저기압으로 우리나라 같은 태풍이라고 보시면 돼요. 태풍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이클론의 순환인데 이게 발달해요. 어디에서? 경계면에서 어디와 어디 사이? 따뜻한 에어메스는 기단이니까 고온 기단 그 다음에 콜드 에어메스는 저온 기단 그래서 고온 저온 기단 사이의 경계면에서 발달하는 사이클론의 순환을 설명하는 이 폴라 프론트 띄오리의 지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1947년에 로스빈을 수용했습니다. 직책을 여기 기관 여기는 기상 연구소 기상 연구소의 어떤 직책을 수용을 했어요. 근데 이 기상 연구소의 직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를 위해서 어디에서? 스토콜롬 대학에서 근데 이 스토콜롬 대학에서 그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10년 후에 그가 죽을 때까지 이 대학에 남아있게 되었다. 29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알아차림으로써 관계를 그들 자신의 행동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어지는 외적인 변화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차림으로써 아가들은 발달시킵니다. 자기 효능감을 자기 효능감이 뭐냐면 센스예요. 감각인데요. 동격의 감각 이 아가들이 주체예요. 주체라고 하는 것 그 인지된 변화의 주체라고 알아차리는 그 감각인 자기 효능감을 발달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알아차림으로써 아가들 자신의 행동과 그에 대한 결과로 나오는 외적인 변화들 사이에 그 관계를 알아채므로써 알아차림으로 아동들 아가들은 발달시킵니다. 자기 효능감은 그 자기 효능감이 무슨 감각이냐면 아가들이 아 내가 주체구나 그 인지된 변화의 주체가 된다라고 느끼는 이 감을 자기 효능감이라는데 이 효능감을 발달시킨다는 거죠. 비록 아가들은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 효과 또는 결과를 그들의 행동의 결과 그 물리적 환경에서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알아차릴 수는 있겠지만 이때 강조구멍이니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초기 상호작용에서 아가들이 가장 쉽게 인식합니다. 알아차립니다. 결과를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알아차린다는 거죠.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지각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각의 특성이냐면 사실상 확신하는 대절 전체를 아가들이 향하게 될 거다. 자기들에게 그들에게 향하게 될 거라고 사실상 확신하는 어떤 지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됐나요?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구별되고 움직이는 얼굴 표정이니까 달라지는 얼굴 표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뭐예요? 시각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얼굴 표정도 다 다르잖아요. 그들은 사람들은 만들어내요. 소리를 소리가 다 달라요. 또 제공합니다. 터치 촉각을 촉감을 이런 촉각도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가지고 있죠. 어떤 흥미진진한 어떤 냄새를 사람마다 냄새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게다가 사람들은 관계를 맺습니다. 아이와 아가와 과장함으로써 무엇을 그들의 그들 얼굴 표정을 과장함으로써 아가를 만날 때 오로로 까꿍 까꿍 이렇게 평소보다는 조금 과장된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조절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방식으로 어떤 방식인가 아가들이 매력적이라고 발견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익살스러운 행동들은 반응을 한다는 거죠. 아가들의 발성에 얼굴 표정에 그리고 몸짓에 즉 사람들은 다양하게 합니다. 속도와 수준을 그들의 행동에 속도와 수준을 다양하게 합니다. 반응에서 아가들의 행동에 반응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초기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제공해줘요. 어떤 맥락을 어떤 맥락인가 아가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맥락을 효과 결과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이게 주제문이 되겠네요. 30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지적했습니다. 대절 전체를 전문성 이게 무엇인가 전문성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각각은 집중을 합니다. 한 가지 특정한 기술에 집중을 하게 되는 이런 전문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집니다. 뭐로 일반적인 향상으로 무엇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복지에 대한 일반적인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즉 결론은 전문성이 이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복지에 일반적인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이 아이디어 생각은 어떻습니까? Simple and powerful 강력한 단순하고 강력하죠. 뭐뭐 함으로써 전문화시킴으로써 단지 한 가지 활동을 전문화시킴으로써 어떤 한 가지 활동이냐 뭐뭐와 같은 음식을 키우는 거죠. 식량생산 그리고 의류를 제작하는 것 그리고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은 이런 단지 한 가지 활동을 전문화시킴으로써 각 노동자는 얻습니다. 숙달을 얻게 되죠. 뭐뭐에 대하여 특정한 활동에 대하여 그러나 이 전문화라고 하는 것은 말이 돼요. 오직 뭐뭐 한 경우에만 그 전문가가 그 후속적으로 그 이후에도 Can Trade Trade A With B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더 좋죠. 이후에도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의 그나 그녀의 이 결과물을 생산물을 결과물과 누구의 결과물 전문가들의 결과물 다른 활동의 라인에 있는 전문가들의 결과물과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의류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제가 집이 필요해요. 뭐 어때요? 거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 농산물과 농업과 농산물과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만 이 전문성이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생산하는 것은 더 많은 음식을 뭐뭐보다 한 가정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을 생산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뭐뭐가 없다면 언리스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장에 판매처가 있지 않다면 교환할 수 있는 판매처 그 초과된 음식을 이치체인지 A for B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초과된 음식을 의류 그 다음에 주거지 그 다음에 기타 등등과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의 출구가 즉 시장의 판매처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한 가정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을 생산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제가 만약에 10개를 생산해서 우리 가정이 먹는데 100개를 생산했단 말이야. 그럼 90개가 남잖아요. 10개는 우리가 썼으니까 나머지가 다 썩어버려.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다음부터는 90개를 더 이상 초과 생산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90개를 이 초과된 음식을 의류나 집이나 다른 기타 등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면 90개를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시장에 내다 팔면 이익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장의 판매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그냥 한 가정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을 생산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동시에 능력이 없다면 어떤 능력이냐? 구매할 능력 음식을 시장에서 음식을 구매할 능력이 없게 되면 역시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뭐가 되는 것? 전문적인 집을 짓는 사람이 되거나 의류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하기 때문이죠. 농사를 짓는 것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제가 만약에 의류 전문가야 그런데 농산물을 살 수가 없어. 이 의류를 가지고 농산물을 살 수가 없게 되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농산물과 거래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나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므로 스미스는 깨닫게 된 겁니다. 대절 전체를 The Division of Labor 단어 외우셔야 돼요. 노동의 분업은 제한됩니다. 뭐뭐에 의해서 Extent는 범위죠. 범위 시장의 범위에 의해서 여기는 규모라고 본 겁니다. 시장의 규모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거고 반면에 이 시장의 규모는 또 결정되어져요. 제한되어져요. 결정되어져요. 누구에 의해서 전문성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이 문장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31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이투진주어 가주어니까 이거는 해석을 하지 않죠? 아닙니다. 농부의 목표가 아니에요. 생산하는 것이 뭘? 가장 높은 가능성이 있는 시간 평균적인 농작물 산출량 을 생산하는 것이 농부의 목표가 아니래요. 평균 내어지는 여러 해에 걸쳐서 됐나요? 그럼 농부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 해 동안 시간을 평균 내서 가장 높은 농작물의 산출량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의 시간 평균적인 산출량이 이다면 놀라울 정도로 높다면 머무의 결과로 컨비네이션은 결합이죠. 9년간의 대단한 해 이거를 9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고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1년 동안 농작물이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의 흉년이라고 보세요. 됐나요? 그래서 이제 만일 여러분의 시간 평균적인 산출량이 놀라울 정도로 높다면 머무의 결과로 결합 9년간의 풍년과 1년간의 흉년의 결합 짬뽕한 것의 결과로 놀라울 정도로 높게 되면 여러분은 여전히 굶어죽게 돼요. Starve to death 가 아사하다 아주 아사하다 굶어죽게 된다는 거죠. 그 1년 흉년의 1년 9년 동안 배불리 먹었어. 근데 1년 동안 쫄쫄 굶으면 죽게 되겠죠. 뭐하기도 전에 여러분이 되돌아볼 수 있기도 전에 축하하기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대단한 시간 평균적인 산출량 10분의 9는 성공을 했고 10분의 1은 흉년 망했으니까 평균 내보면 굉장한 성공률이잖아요. 10분의 9면 굉장한 성공률이죠. 딱 한 번만 실패했으니까. 대신에 농부의 목표는 뭐냐면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뭘 확실하게 하는가? 생산하는 걸 뭘 산출량을 뭐뭐 이상으로 아사 수준 굶어죽는 수준 이상으로 농작물의 산출량을 생산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매년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 시간 평균적인 산출량이 뭐뭐가 아닐수록 아닐지라도 가장 높지는 아닐지라도 그랬나요? 9년 동안 높고 1년 동안 쪽박 차는 것보다는 매년마다 평균적으로 굶어죽지 않는 수준으로 쭉 이어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농경지를 분산시키는 것이 흩어뿌리는 것이 말이 될지도 모르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지게 된다면 단 하나의 큰 밭을 가지게 되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밭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큰 밭만 가지고 있다면 이게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은 굶어죽게 돼. 언제 필수불가결한 반드시 있게 되는 Inevitable Occasional 가끔씩 찾아오는 가끔씩의 해가 도달할 때 가끔씩 흉년이 될 때라는 거죠. 이거를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해냐 단 한 여러분의 이 밭이 가지고 있을 때 낮은 생산량을 가지게 될 때 이 밭이 너무 좋아. 근데 계속 9년 동안 풍년이 있다가 1년 동안 이게 다 망해버렸어. 이게 도달할 때 여러분은 굶어죽게 되잖아요.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가지게 된다면 많은 다른 밭을 가지게 된다면 다양해. 독립적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다양한 여러 개의 다른 많은 다른 들판을 가지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어떤 주어진 해 어떤 해 일부의 여러분의 밭이 생산을 할 거야. 잘 생산을 하겠죠. 심지어 뭐 할 때도 여러분의 다른 밭이 생산하고 있을 때 형편없이 열악하게 생산할 때라도 그러니까 큰 거 하나 갖고 있는 것보다 여러 개를 분산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망했어도 나머지가 성공을 하면 이 사람은 굶어 죽을 일이 없겠죠. 32번을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어떤 이유냐 도움이 뭐뭐가 아닐 수도 있다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될 수 있어요. 타격이 자존감에 한 최근 연구가 있죠. 이 두 사람에 의해서 행해진 여기 대학에서 여기 대학 르하이 대학에서 크리스토퍼 버크와 제시카 고렌에 의해서 행해진 최근 연구가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도움을 받는 것이 자존감에 타격을 준다라는 가능성을 뭐뭐에 따르면 이게 이론입니다. 자존감 자존감 모델의 위협이 된다라는 이 이론에 따르면 도움은 인식될 수 있습니다. 뭐뭐로서 협력적이고 혹은 협력적이고 애정어린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거죠.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거란 말이에요. 또는 그것이 즉 도움이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로서 위협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 도움이 해석된다면 뭐뭐로서 암시하는 것으로 무능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 위협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도움이 도움을 받아? 내가 무능한가? 그러니까 위협적인 거죠. 자존감에 타격을 주니까. 이해되죠? According to 뭐뭐로에 따르면 Burke와 고렌의 이론에 따르면 이 도움은 서포트도 도움이라고 정리하십시오. 도움이 특히 뭐뭐로 할 것 같습니다. 보일 것 같아요. 뭐뭐로서 위협으로 보일 거라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즉 도움이 서포트가 있다면 분야에 있다면 어떤 분야인가 자기와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있거나 자기를 정의하는 이 분야에 있을 때 이 도움이 즉 어떤 분야냐면 여러분의 자신의 성공과 성취가 특히 중요한 분야에 있을 때 좀 더 읽어볼게요.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뭐로 자기와 관련된 일 자기와 관련 있는 일과 일로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도록 나쁘게 당신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이것이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긍정적인 효과 또는 영향을 그 도움에 대한 영향을 도움을 준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쁜 기분을 들게끔 하는 것 도움은 뭐겠어요? 자존감을 깎아먹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얘를 누구를 드냐 내가 요리사야 훌륭한 요리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가 나를 도와주겠대 요리를 그러면 나는 자존감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전문 요리사인데 나를 도와주겠다 그럼 자존감을 깎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도와주는 것은 어때요? 자존감에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무능하게 느껴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일 여러분의 자아 컨셉 자아 개념이 일부분 부분적으로 놓여 있다면 또는 달려 있다면 당신의 대단한 요리하는 이 능력에 달려 있다면 It may be 그것은 뭐뭐일 수도 있습니다. 타격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존감이 언제 한 친구가 도와줘요. 당신이 준비하는 것을 식사를 손님들을 위하여 여기서 It은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한 친구가 도와준대요. 당신이 준비하는 것을 식사를 손님들을 위해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라는 그것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존감에 왜 내가 대단한 요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날 도와준다고? 어우 타격이에요. 왜냐하면 또 그것은 그것이 뭐냐 요? 친구가 역시 요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 음식 준비를 하는 거 도와주는 그것이 시사하기 때문에 대절 전체를 당신이 아니다. 훌륭한 요리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훌륭한 요리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시사하기 때문에 자존감에 타격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결론은 무능함을 암시하는 도움은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33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뭐뭐뿐만 아니라 이해하는 것 사건들을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요.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이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의 역사학자들은 확립했습니다. 전통을 역사의 전통을 뭐뭐로서 원천으로 도덕적 교훈들 그리고 성찰들의 원천으로 정리되시죠? 뭐뭐뿐만 아니라 이해하는 것 사건들을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이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의 역사학자들이 확립했습니다. 역사의 전통을 확립했는데 뭐로 왜 역사의 전통을 확립했냐면 도덕적 교훈과 성찰 내 원천으로 역사의 전통을 확립했다는 겁니다. 리비는요. 리비우스입니다. 로마의 역사학자고요. 타키투스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역사학자인데 이 두 사람의 역사적인 서술 기술 즉 역사책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역사적으로 기술한 것 역사책은 부분적으로 고안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디자인된 거. 왜?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동을 영웅들과 빌런 악당들의 행동을 심사숙고하면서 또는 명상하면서 강점과 약점을 성격 속에서 황제와 장군들의 성격 속에서 강약점을 심사숙고하면서 또는 명상하면서 영웅들과 악당들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도록 이 책이 역사적인 기술이 디자인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암문장 전체는 그리고 암문장 전체가 제공해줍니다. 표본을 4 플러스 목적격이니까 의미상에 주어죠. 더 플러스 형사는 복수명사니까 착한 사람들이 모방하거나 피해야 할 표본을 제공해줬대요. 암문장 전체가 이것은 계속해서 됩니다. 뭐뭐 중에 하나 기능들 역사의 기능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연대기학자인 장 프로야스 프로야스 프로야사르 프로야사르라는 사람이 말했대요. 그가 적었다고 그의 설명들을 여기서는 이야기라고 설명을 해놨죠. 이야기라고 해놨죠. 그의 설명들 그의 이야기를 작성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기사도적인 기사들의 이야기 싸우고 있는 기사들 싸우고 있었던 백년전쟁에서 왜 이걸 적었냐 이런 이야기 기사도 정신이 있는 기사들의 이야기를 왜 적었냐면 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감한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서 그리하여 따르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예시들을 이거는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프랑스의 연대기학자인 이 사람이 말을 했대요. 그가 썼다고 그의 설명을 즉 그의 이야기를 기사도적인 기사들의 이야기를 썼대요. 싸웠던 기사들이죠. 백년전쟁에서 몸하도록 하기 위해 용감한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서 그리하여 따르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모본들을 오늘날 역사적인 연구들 링컨, 처칠, 간디 혹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이런 역사적인 연구들은 수행합니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대요. 34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 브라이언이 발견합니다. 대절 전체를 알아냈다는 거죠. 몸할 때 우리가 이동시킬 때 이동할 때 우리의 강조점을 from A 행동에서 to B 캐릭터는 특성이죠. 특성인데 여기서는 품성이라고 본 겁니다. 행동에서 어떤 품성으로 우리의 강조점을 이동시킬 때 사람들은 평가를 한대요. 뭘 평가를 하는가? 그 선택들을 다르게 선택들을 다르게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팀이 삭감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속이는 행위를 절반으로 즉 뭐뭐 대신에 Please don't cheat 속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이 문구 대신에 그들은 바꿨습니다. 그 호소를 이렇게 속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호소를 뭘로 바꿨냐면 Please don't be a cheater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아주세요 라고 자 여기서는 속이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행동에다 초점을 둔 거죠. 그 다음에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품성에다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멈할 때 여러분이 촉구를 받을 때 멈하라고 강요받을 때 속이지 말라고 투부정사의 부정은 앞에 낫을 쓰죠. 속이지 말라고 요구를 받게 될 때 강요받게 될 때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그것이 뭔가 속이는 행위를 가르치겠죠. 치팅 이 속이는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속이고 보게 돼요. 윤리적인 사람을 거울 속에서 속여놓고도 자기는 속이는 사람이 아니다.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듣게 될 때 뭐뭐가 되지 말라고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듣게 될 때는 그 행위가 드리우게 돼요. 그림자를 즉 모랄리티는 도덕성이고 이 모랄리티는 비도덕성이죠. 이 비도덕성이 묶여있게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과 그리고 만듭니다. 뭐를 그 행위를 훨씬 덜 매력적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보세요. 속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다 초점을 뒀어요? 행동에다 초점을 뒀죠. 그런데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이거는 어디에다 초점을 뒀죠? 캐릭터에다가 품성에다가 뒷부분 갈게요. 이제 이 속이는 거라는 것은 치팅은 속이는 행위는 고립된 행동이에요. 즉 독립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Get Evaluated 디드는 평가를 받는 독립적인 행위 뭐뭐로 논리로 결과의 논리로 평가를 받게 되는 독립적인 행위래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모면할 수 있을까 그것 즉 속이는 행위로부터 모면할 수 있을까 이 말이죠. 이 말은 만일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들통이 났어 그러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들통이 나지 않았어 그럼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닌 거야. 그래서 결과의 그 논리로 평가받게 되는 독립적인 행위가 뭐예요. 속이는 행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치터가 되는 것은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러일으킵니다. 자아감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촉발시킵니다. 논리를 어떤 논리 그렇죠. 적절함의 논리를 촉발시켜요. 즉 무슨 말이냐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나는 그리고 누구를 내가 되고 싶어 하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인 더 라이트 오브 디스 에비던스 이러한 증거에 비추어서 비추어볼 때 브라이언은 주장합니다. 대절 전체라고 우리가 뭐뭐 해야만 합니다. 포용해야만 합니다. 명사를 더 사력있게 포용해야 된다. 즉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당위성이기 때문에 슈드가 생략 가능합니다.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 확인하세요. 이제 돈 드링크 앤 드라이브라는 이 문구는 즉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 문구는 could be rephrased 다시 언급될 수 있죠. 뭐뭐로서 돈 비 드렁크 드라이버 자 여기는 행위죠.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마세요. 라는 행위지만 여기는 행위자가 된 거예요. 품성 그래서 음주운전자가 되지 마세요. 라고 바꿔 말할 수 있겠죠. 이 똑같은 생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독창성에도 됐죠. 한 아이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게 될 때 뭐뭐 대신에 부르는 것 대신에 그 작품을 창의적이라고 부르는 것 대신에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다. 너 너가 창의적이구나 라고 됐죠. 35번을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이죠. 입장을 취하는 것 입장을 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되기 때문에 비컨 하면 횃불이 되기 때문에 그 개인들을 위한 횃불 어떤 개인들인가 여러분의 민족이 될 수도 있고요. 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청중인 그 사람들을 위한 횃불이 되기 때문이죠. 몸 할 때 여러분이 들어올려요. 여러분의 뷰포인트 관점을 레이지업 들어올릴 때 Like a flag 그러니까 깃발처럼 여러분의 관점을 들어올릴 때 여러분의 관점을 깃발처럼 들어올린다는 게 입장을 취하는 것과 동일하겠죠.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당신을 즉 그것이 됩니다. 렐링 포인트가 됩니다. 즉 집합지점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집합지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깃발처럼 여러분의 관점을 들어올리는 것도 입장을 취하는 것이고 이게 집합지점이 된다는 것. 디스플레이가 보여주다라는 거죠. 보여주다 여러분의 Perspective 이 단어와 Prospective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잘 외우세요. Perspective는 관점이고 Prospective는 미래의 또는 장래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보여주는 것 여러분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가 되니까 3인칭 단수니까 일반 동사에 현재형에 S 붙이는 것 여러분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은 허락해줍니다. 미래의 그리고 현재의 고객들이 노 알도록 사육동사 목적어 동사 문역 대절 전체를 알도록 여러분이 단지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만을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의 미래에 그리고 현재의 고객들이 알도록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 즉 입장을 취하는 거죠. 여러분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 입장을 취하는 것 집합지점 다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의 마케팅은 절대로 Not A But B니까 B에다 강조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단지 뭐뭐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판매하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에 관한 것이냐면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거죠. 최고의 마케팅은 입장을 취하는 것 이게 주제문이겠네요. 즉 보여주는 거죠. 고객에게 즉 관중의 청중에게 왜 그들이 믿어야만 하는지 여러분이 당신이 마케팅하고 있는 것을 원할 만큼 충분히 원할 만큼 그것을 그것은 What You Are 마케팅을 가리킨 거예요. 당신이 마케팅하고 있는 그것을 어떤 비용을 치러서라도 충분히 당신이 마케팅하고 있는 그것을 원할 만큼 충분히 믿어야만 하는지 왜 그들이 믿어야만 하는지를 청중에게 보여주는 것이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는 거죠. 단순히 무엇 때문에 그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을 무관하니까 버릴게요. 제품은 바뀔 수도 있고요. 조정될 수도 있어요. BPP BPP 만일 그것들이 즉 제품들이 기능을 하지 않으면 교체될 수도 있고 조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나 집합지점은 선상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즉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가치와 의미와 나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어디 뒤에 있는 즉 이면에 있는 당신이 하는 것에 이면에 있는 가치와 의미와 가치와 의미의 선상을 같은 선상에 있다. 이거니까 같은 렐링포인트 집합지점은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가치와 의미에 당신이 하고 있는 것 이면에 있는 가치와 의미에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최고의 마케팅이라고 하는 주제문입니다. 36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만일 DNA가 이라면 유일한 것 중요한 유일한 것이라면 있었을 겁니다. 노가 있으니까 없었을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어떤 이유냐 만들 이유 무엇을 의미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DNA만 중요하니까 쏟아 부어줄 A를 B로 B에 좋은 경험을 아이들에게 쏟아 부어줄 의미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 그리고 보호해줄 아이들을 뭐로부터 나쁜 경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줄 의미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만들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DNA만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뇌는 요구합니다. 적절한 종류의 환경을 요구합니다. 만일 아이들이 뭐뭐 하려고 한다면 아니요. 아이들이 아니죠. 이거는 뇌입니다. 뇌. 뇌가 올바르게 발달하려고 한다면 뭐뭐 했을 때 첫 번째 초안입니다. 인간의 개논 프로젝트라고 하는 첫 번째 초안이 왔대요. 완성으로 그러니까 완성되었을 때 뭐뭐의 전환 새천년의 전환 시점에 즉 새천년으로 바뀔 때쯤 인간 휴먼 휴먼 개논 프로젝트라고 하는 첫 번째 이 초안이 완성이 되었을 때 뭐뭐 중에 하나죠. 대단히 놀라운 것들 중에 하나는 였습니다. 대절 전체였습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대략 20에다가 천이니까 2만 개 그렇죠. 2만 개의 유전자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라는 거 있죠.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 숫자는 2만 개밖에 없었던 이 유전자라는 이 수는 came to 왔습니다. 생물학자들에게 놀라운 것으로 뭐뭐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하죠. 뭐뭐를 고려해 보면 복잡성 뇌와 신체의 복잡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추정되어 좋았습니다. 대절 전체는 수백 수천이니까 백에다가 천을 곱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돼 10만이 되죠. 수십만 개의 유전자가 요구될 거라고 추정되어 왔기 때문에 이 숫자 즉 2만 개밖에 안 되는 유전자라는 수는 생물학자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2만 개밖에 없었어. 이 숫자는 놀라움으로 다가왔어요. 누구에게 생물학자에게 왜냐하면 뭐뭐때문에 고려해 볼 때 뇌와 신체의 복잡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추정되었거든요. 적어도 수십만 개의 유전자가 요구될 거라고 추정되어 왔기 때문에 2만 개는 굉장히 적은 숫자다. 생물학자들이 놀란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하게 복잡한 뇌가 이 뇌를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뇌의 82개죠. 근데 빌리언은 10억이잖아. 중요한 건 아니지만 10억에다가 82를 곱하면 총 820억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뇌는 820억 개의 뉴런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거대하게 복잡한 뇌가 겟 빌트는 멍하게 되다.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뭐로부터? 그렇게 작은 레시피 북이니까 요리책으로부터. 이 작은 요리책은 뭐냐면 약 2만 개밖에 안 되는 유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복잡한 뇌에 860억 개의 뉴런을 가지고 있는 복잡한 뇌가 이렇게 단순한 요리책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이 말은 이렇게 2만 개밖에 안 되는 유전자로 이렇게 860억 개의 뉴런을 가지고 있는 복잡한 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의문을 품고 있죠. 대답은 놓여 있습니다. 똑똑한 전략에 실행된 누구에 의해서? 개념에 의해서 즉 만드세요 불안전하게 그리고 허락하세요 세상의 경험이 정제하도록 즉 다듬도록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험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7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어 정리를 좀 하세요. reasons는 이성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근거라고 좀 외우세요. arguments는 주장이죠. 그래서 근거들과 주장들 의 한 가지 이점은 입니다. 대절 전체 그것들이 근거들과 주장들이 양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humility 겸손함을 즉 겸손함을 키울 수 있다. 만일 두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아요. 뭐뭐 없이 주장하는 것 없이 또는 논쟁하는 것 없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의견일치가 없다면 그들이 하는 전부는 입니다. yell at 고함을 지르는 것 each other 서로에게 그러면 만들어지는 진보는 발전은 없습니다. 둘 다 여전히 생각합니다. 대절 전체를 그들이 옳다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의견만 달라요. 논쟁을 하면서 내 생각이 이래 이런데 이러한 논쟁 없이 의견만 다르면 그들이 하는 전부는 뭐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고함만 지른단 말이에요. 내가 맞아 너가 틀렸어 너는 이해가 안 되니 이것도 이렇게 서로 고함을 지르는 거죠. 그러면 발전은 발전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둘 다 여전히 생각을 해요. 대절 전체를 그들이 옳다고 대조적으로 만일 양측이 제공을 한다면 주장을 주장 어떤 주장이냐 확실하게 하는 논거들 여기서는 근거들이죠. 근거들 그들의 입장에 대한 근거들을 확실하게 해주는 주장들을 제공을 하게 된다면 양측이 그렇게 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주장들 중 하나가 Get Reputed 그러니까 반박돼요. 주장들 중 하나가 반박이 틀렸다라고 반박이 됐다는 말은 즉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한쪽이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것이 보여지는 거죠. 이 문장을 이렇게도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It을 One of the arguments 라고 보고 이 주장들 중 하나가 보여진다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냥 It to 진주어 가죽 용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여집니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됐나요? 그 주장들 중 하나가 반박돼요. 이 말은 즉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In that case니까 한쪽이 반박돼서 한쪽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그 경우에 그 경우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의존했던 사람 그 반박된 주장에 의존을 해왔던 그 사람이 내가 이게 맞았다라고 계속 반박돼 주장을 의존해왔던 그 사람이 배우게 됩니다. 대절 전체를 그가 뭐 말할 필요가 있다 또는 뭐 해야만 한다 바꿔야만 하는구나 자신의 관점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냐 성취할 수 있는 겸손함을 성취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한쪽 편에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음이 또 다른 가능성은 다음과 같아요. 주장 중에 어느 것도 반박되지가 않아요.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있죠. 그들 입장에서. 비록 관련된 즉 포함된 그 관련된 그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반박되지 않아요. 즉 설득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상대방의 의견에 주장에 의해 설득되지 않다 하더라도 양측은 두 사람은 여전히 come to appreciate 이해하게 됩니다. 무엇을 반대되는 관점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또한 깨닫게 됩니다. 대절 전체를. 비록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진실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구나 완전한 진실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요. 내 말이 맞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말도 맞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그들은 획득하게 됩니다.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겸손을 언제 그들이 인식하고 이해를 할 때 무엇을 근거 또는 근거들을 뭐뭐에 반대하여 그들 자신의 관점과 반대되는 근거들을 인식하고 이해하게 될 때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내 말이 100% 맞지 않고 상대방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 요약정리를 해볼게요. 두 사람이 논쟁 없이 의견만 다를 때는 어때요? 발전이 없어요. 서로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논쟁을 통해서 계속 근거 논쟁을 통해서 논쟁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근거와 주장이 계속 제시되는 거예요. 서로 쌍방간에. 그러면 자신의 견해에 반대되는 근거를 인식하고 어떻게 해요? 이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겸손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에게 발전이 있게 되는 거겠죠. 38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댑테이션 단어 정리하셔야 돼요. 적응은 수반합니다. 변화들을 이제 파퓰레이션은 인구도 되고요. 개체도 됩니다. 사람들한테는 인구라고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개체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개체 안에서 개체군 안에서 뭐뭐를 가진 특성들을 가진 어떤 특성이냐 전달되는 from A to B니까 A에서 B까지 전달되는 특성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 개체군 안에서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수반한대요. 적응은 변화가 이루어진다. this is 이것은 is different from 뭐뭐라 다르냐면 acclimation 하면 수능과 다르대요. 이 수능이 무엇인가 즉 부연 설명을 하죠. 개별적인 유기물 각 개개의 유기물의 변화들을 말한대요. 뭐뭐에 반응하여 변화된 환경 변화된 환경에 반응한 각 개체의 유기 각 개별적인 유기물의 변화를 말하는 게 acclimation이에요. acclimation은 수능 일시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고요. adaptation은 적응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일 여러분이 소비한다면 즉 보낸다면 여름을 바깥에서 보내게 된다면 여러분은 수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햇볕에 즉 여러분의 피부는 증가시키게 될 겁니다. 그 피부의 농도를 어두운 색소의 농도를 증가시키게 될 겁니다. 이 어두운 색소의 역할은 무엇인가 보호해줘요. 여러분을 태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검은색 어두운 색소를 색소의 농도를 증가시켜주는 게 뭐예요? 수능의 한 예시인 거예요. 이것은 일시적인 변화죠. 그리고 여러분은 전달해 줄 수 없어요. 그 일시적인 변화를 누구에게? 미래의 세대에게. 그러나 능력이죠. 어떤 능력? 생산하는 능력. 피부의 색소를 생산하는 그 능력은 유전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population 여기서는 사람들이라고 정리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있어 어떤 사람들이냐 살아가는 사람들 강렬한 태양이 있는 환경이니까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이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개개인들은 뭐를 가진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산하는 피부 색소를 생산하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are be likely 투부정사는 뭐 할 것 같다는데 모월이니까 더 번성하거나 생존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 좀 좋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생산하는 색소를 생산하는 능력이 좋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그리고 그러한 특성이 됩니다. 점점 흔해지게 돼요. 아래 세대에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걸 서브스컨트라고 하죠. 아래 세대에서 만약 여러분이 둘러보게 되면 여러분은 발견하게 됩니다. 무수히 많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적응의 예시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두드러지는 긴목 기린의 두드러진 긴목은 발달 했대요. 몸함에 따라서 개체들 사람한테는 인구라고 하고 기린한테는 개체라고 하면 되겠죠. 이 개체들이 우연히 몸하게 된 가지게 된 긴목을 가지게 된 이 개체들이 가짐에 따라서 이점을 먹는데 또는 먹을 때 잎사귀들 키 큰 나무에 잎사귀들 먹는데 이점을 가지게 됨에 따라서 긴목이 발달 했다. 얘기를 하네요. 39번을 빠르게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중에서 어떤 날에도 열대지역들 그리고 반구 반구가 선행사예요. 그래서 3인칭 단수가 나왔습니다. 반구가 경험하고 있죠. 반구의 따뜻한 계절을 경험하고 있는 반구와 열대지역은 열대지역과 반구가 큰 주어가 되죠. 복수니까 복수동사가 나온 거예요.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훨씬 더 많은 태양의 복사열을 받습니다. 받는 것보다 리시브 이하를 대신해주는 두 극지방들이니까 남극 북극을 가리키겠고요. 더 추운 반구 다시 한번요. 연중 어떤 날에도 열대지방과 반구인데 따뜻한 계절을 경험하고 있는 반구 둘 다는 받습니다. 훨씬 더 많은 태양의 복사열을 받습니다. 받는 것보다 극지방들과 더 추운 반구가 받는 것보다 일련의 과정 위에서 평균을 내자면 이거니까 일련 연중 평균적으로 열대지역과 뭐뭐까지 업투는 약 40도까지 위도는 위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게 적도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위도입니다. latitude 위도 그 다음에 세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경도라고 해요. longitude 라고 하죠. 이거는 latitude 그래서 40도까지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적도 그 다음에 40도까지는 뭐예요? 따뜻하다는 얘네들은 40도 위까지의 위도는 받습니다. 더 많은 총열 전체 에너지를 전체 열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보다 얘네들이 열대지역과 40도 이상의 위도가 잃어버리는 것보다 태양 복사열에 의해서 잃어버리는 양보다 열을 받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게 더 적으니까 더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온도가 높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40도 이상의 latitude 위도는 받습니다. 더 적은 총열을 전체 열을 더 적게 받는다는 거겠죠. 잃어버리는 것보다 복사열에 의해서 이 위쪽은 여기 위쪽은 잃어버리는 양이 더 많은 거예요. 복사열에 의해서 받는 양보다 잃어버리는 양이 더 많으니까 여기는 춥겠죠. 그럼 이러한 불균형이 생산합니다. 필요한 조건들을 뭐뭐를 위한 작동을 위한 거대한 지구적 스케일 규모의 엔진의 작동을 위한 필요 조건을 생산한다는 거죠. 테이커는 떠맞다는 거죠. 떠맞다. 열을 받는다는 거죠. 열대지역에서 열을 받는 엔진 1번 그 다음에 기빗오프는 방출하는 방출하다. 그 열을 이 열을 방출해요. 극지방에서 북극 남극에서 열을 방출하는 거대한 지구적 크기의 엔진의 작동을 위한 필요 조건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불균형이 만들어납니다. 생산합니다. 필요 조건을 작동을 위한 거대한 지구적 규모의 엔진 이거는 그냥 지구라고 보시면 되죠. 지구가 작동하는 거 지구를 큰 엔진이라고 본 거죠. 이 지구의 엔진이 무슨 역할을 해요? 받는 거예요. 열을 열대지방에서 그리고 방출을 해요. 그것을 그 열을 극지방에다가 방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에 이 지구의 지구적 엔진에 작동하는 유동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는 물같은 거죠. 흐르는 거 작동류라고 본 거예요. 이 작동류는 지구의 엔진이라는 작동류는 입니다. 대기예요. 특히 습기 이 대기가 담고 있는 습기라는 거예요. 수분 공기가 데워집니다. 뭐뭐 위에서 따뜻한 땅 열대지역의 따뜻한 땅에서 데워지고 1번 그리고 확장이 돼요. 그리고 상승을 해요. 그리고 흘러들어갔죠. 어디 보스 A&B니까 A와 B 둘 다 북쪽으로 남쪽으로 더 높은 고도에서 그리고 식어요. 그것이 그 대기가 지나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대기는 하강을 하고 흘러오죠. 뭐뭐 쪽으로 적도 쪽으로 다시 뭐뭐로부터 더 북쪽 더 남쪽 위도에서 이해 되죠? 그래서 적도는 엄청 뜨거워. 뜨거운 게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차가워지잖아요. 또 다시 내려오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남극도 적도는 뜨거워야 돼요. 뜨거운 것이 대기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식고 또 식은 것은 또 다시 적도로 내려오고 이렇게 이러면서 순환이 되잖아요. 대기의 순환이 이루어지겠죠. 역시 북극도 적도에서 북극으로 올라가고 북극에서 차가워지면서 또 다시 적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 거겠죠. 40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워싱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혹하는 것을 현혹합니다. 고객이 생각하도록 대절 전체를 재화 혹은 서비스가 이다. 더 환경적으로 친화적이다. 뭐뭐보다 그것 즉 재화와 서비스가 실제로 그러한 것보다 그린 워싱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를 이룹니다. 대절 전체를 재화나 서비스가 더 환경 친화적이다. 뭐보다 실제로 그것이 재화와 서비스가 실제로 환경 친화적인 것보다 그린 워싱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를 이룹니다. A에서 To B 그리고 To C에 이르기까지 이게 큰 덩어리예요. 그 다음에 Make Claims는 주장을 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환경적인 주장을 하는 것에서 이제 요거는 과장 과대광고 하는 것 과장하는 환경적 주장 그리고 기만 속임수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린 워싱은 범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주장을 하는 것에서 어떤 주장이냐 환경적인 주장이냐 요구되는 환경적 주장 법에 의해서 그리하여 관련이 없는 즉 예를 들자면 CFC가 없다라고 하는 것 염화 불화탄소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관련 없는 것에 이를 에서 과대광고 과대광고 즉 과장하는 환경적 주장 그리고 기만에 이르기까지 됐죠? 연구원들이 보여주었습니다. 대절 전체를 제품에 대한 주장이입니다. 너무 자주 너무나 너무 자주 모호해요. 혹은 현혹적이에요. 일부 제품들은 라벨이 붙어있어요. 케미컬 프리 케미컬 화학 제품이 없다라고 하고 언제 그 사실이 이러할 때 모든 것이 포함하고 있을 때 화학 제품을 뭐를 포함하여 식물과 동물을 포함하여 화학 제품을 모든 것들이 화학 제품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일 때도 화학 화학물질이 없다라고 라벨이 붙어있대요. 이건 완전히 사기죠. 사기 제품인데 여기서 어 넘버 로브는 많은이라는 뜻이니까 어 를 쓰면 안 돼요. 수 더 넘버 로브 뭐뭐라는 수 가장 높은 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니까 미슬리딩은 현혹적인 그리고 확인할 수 없는 주장 그래서 현혹적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주장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수적으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제품들은 이었습니다. 세탁용 세제 그 다음 가정용 세제 그리고 페인트 였대요. 좀 더 볼게요. 환경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이니까 환경 옹호론자들은 동의합니다. 대절 전체를 있다. 여전히 긴 길이 있다. 가야 할 긴 길이 있다니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대절 전체를 쇼핑객들이 소비자들이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도록 가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한대요.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는데 뭐에 대하여 제공을 받냐 환경적인 영향력 제품들의 환경적인 영향력 그들이 구매하는 제품의 환경적 영향력에 관하여 적절하게 소비자들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 옹호론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그린 워싱에 대한 가장 흔한 이유가 뭐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유인하는 것. 환경적으로 의식 있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알지 않습니다. 거짓 주장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 제품을 구매하는 후까지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not until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뭐 해서야 비로소 뭐하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 거짓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때 강조 구문으로 바꿀 수 있어요. not until not과 until after the purchase 이렇게 이때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나머지 문장 얘네들 뺀 나머지 문장을 이때 뒤에다가 그대로 순서대로 집어넣어주면 이런 문장이 돼요. 또는 이제 not until 이만큼을 이제 맨 앞으로 끌고 가요. 둘 다 그래서 not until until after the purchase 까지를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many consumers 다음에 do not 이었는데 not until이 맨 앞으로 갔으니까 do라는 조동사를 앞으로 끄집어내죠. 이걸 도치고 이라고 해서 do many consumers do many consumers buy and out after the purge claims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세요. 많은 소비자들이 알지 못해요. 지켜서 그냥 할게요. 많은 소비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거짓 주장에 대해서 웜할 때까지 구매가 이루어진 이유까지. 그러므로 그린워싱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판매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단기적으로는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죠. 사람들이 모르고 사니까. 그러나 이 전략은 심각하게 역효과가 나요. 역화를 일으킨다고 표현하지만 역효과가 납니다. 머무할 때 소비자들이 알게 될 때 소비자들이 속임수를 당하고 있다는 것 즉 기만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이 전략은 아주 심각하게 역효과가 나겠죠. 요약정리입니다. 최종 요약정리 비록 머뭇이지만 그린워싱이 가져다 줄 수 있어요. 회사의 이익을 일시적으로 속임으로써 환경적으로 의식이 있는 소비자를 속임으로써 일시적으로 즉 단기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그 회사는 직면하게 될 겁니다. 심각한 문제 언제 소비자가 알게 될 때 대절 전체를 이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고요.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